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분 아마 죄송하지만 누구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보시고 나면 아 이런 분이 있었어? 라고 끝에는 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 네이버 등등 올라가면 많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일절이었죠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맨 위에서 뛰던 축구 스타 제시 링가드 FC서울에 합류해서 다표가 매진됐다 링가드 대박이다 숱한 화제를 뿌리면서 K리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시작을 이야기하던 이날 끝을 알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은퇴를 알린 임민혁 선수입니다 임민혁 선수 사실 익숙한 선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팀이 K리그 투저가 2부 리그인 천안 시트 FC 여기서 골키퍼로 활약을 했고요 1994년생 올해로 30살입니다 제가 임민혁 선수를 먼저 연결하기 전에 왜 이 선수가 지금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선수가 자신의 은퇴를 알리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 글 조금 길 수 있지만 제가 다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임민혁입니다 K리그가 개막하는 오늘 저는 프로 아마 총 18년 동안 이어온 축구선수의 삶을 폐막하려 합니다 서른 즈음 되면 대충 압니다 세상에는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내 쟁취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훌륭한 만이 삶의 정답은 아니기에 한치의 미련 없이 떠나봅니다 저의 축구 인생은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정정당당하게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멋진 세계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내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히려 언젠가부터 느꼈던 저보다 열정 있고 성실한 후배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자기 비하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 속이 후련하고 적어도 추한 선배는 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하나는 지키고 그만두는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면서 새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3월 1일 새로 시작하기 날짜도 딱 좋네요 여기저기 축하 만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모두들 감사했고 잘 머물다 갑니다 라고 K리그를 태그해서 임민혁 선수가 은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요 와 글 잘 쓰는 거 보니까 나중에 뭐를 해도 잘하실 뿐이다 글 속에서 임 선수의 훌륭한 인성 후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등등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 선수 바로 좀 만나보죠 임민혁 전 선수 전이라고 하니까 좀 가슴 아플 것 같긴 한데 선수 입장에서는요 임민혁 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 프로축구 선수 임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전자 붙이는 게 조금 어색하시긴 하시죠 네 어색하고 듣는 것도 아직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 선수로 할게요 한 번 선수면 영원한 선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은타를 앞두고 방금 제가 전문을 읽어드린 이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 이런데도 그렇고 인스타 보다 보면 이렇게 랜덤으로 뜨는 짤 같은 것도 한 은퇴 선수의 감동 은퇴 선언 등등의 제목이 달려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반응 예상하셨어요? 전혀 일단 예상을 못했고요 제가 SNS가 비공개라서 원래는 비공개라서 지인들끼리 보거나 그리고 지인들이 안 봐도 그냥 혼자 마무리하는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해서 올린 건데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고 아직도 많은 연락이 좀 얼떨떨합니다 글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서 원래 글쓰기를 좀 취미로 하세요? 원래 책 읽는 거랑 글쓰기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디지털 매체에도 기고하신 것도 예전에 글이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봐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축구 인생을 잠깐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도 양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은퇴한 시점에서 좀 돌아본다면요 이어간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원래 계속 하는 게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래라면 한 7, 8년 아직은 좀 거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금 스스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어떻게 잘 정리를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열정이 꺼지고 불이 꺼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면 잘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또 그런 마음이 잘 글로 녹아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민혁 선수에 대해서 아직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인생 경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인생 경기라 하기에는 시합을 너무 많이 못 뛰어가지고 아니면 뭐 청소년 때 뛰었던 게 인생 경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인생 경기라고 뽑을 수 있는 경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이제 제가 4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4년 만에 경기에 나서서 조금 이슈가 잠깐 됐던 적이 있는데 이 경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4년 동안 경기에 못 뛰었던 건 왜 그런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후보 선수로 밀려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4년 동안 위를 못 잡았는데 그때 경기에 나서면서 조금 이슈가 됐는데 그 순간이 아마 기억에 제일 남는 순간 같습니다 방금 후보 선수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18년 동안 선수생을 하셨잖아요 네 청소년기 합쳐서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주전이 아니었던 후보 벤치에 머물렀던 순간들도 짧지는 않았는데 백업 골키퍼라고 하잖아요 그때 좀 좌절감이나 상실감 같은 거는 없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상실감이 상당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에 오기 위해서는 학창시절 때 다 축구를 잘한다는 소리를 아마 들은 선수들이 프로에 올 텐데 그러니까요 또 프로에서는 또 그런 백업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런데 그게 저라는 사실이 되게 상실감이 처음엔 컸지만 그런데 그 상실감을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프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나만의 방법을 잘 터득해서 그 상실감 대신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주전 선수 보시면서 벤치에서 이런 말이 좀 너무 나이브한 말이 좀 밉거나 아 제가 나보다 요새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후보 선수들이 그 생각까지 있을 거예요 친한 동료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미운 순간도 있고 네 맞습니다 참고로 임미혁 선수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94년생이시고 올해가 30살이시고요 최종팀이 아까 소개해드리도록 천안시티FC 그 전에 전남드래곤즈도 계셨고 대전시티즌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울산연대 미포조선에도 계셨고 축구로는 유명한 포항제철고 졸업하셨네요 그리고 포항 입단을 추진했지만 막판에 무산이 됐었고 그래서 동아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입단 3일 만에 동아대 축구부가 해체됐고 그리고 실업팀 미포조선 갔다가 고려대로 입학을 하셨고 거기서 주전 골키포로 활약하셨고요 근데 이때 빛났던 순간이 2015년 축예대학 연맹전 때는 고려대가 27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그때 주전 골키포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좀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학 생활이 제일 아마 빛났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좀 찬란하고 빛났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많이 뛰었고 우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연전, 경기 고연전에서 활약했던 순간이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2015년에 U23 대표팀에도 선발이 되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도 예비 명단에 올르셨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2부 리그에서 마감을 하셨고 그리고 뭐가 계속 뭐 좀 후보였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아니 솔직히 그 프로 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U23 대표팀 정말 뭐 진짜 1%나 돼야 들어갈까요? 제가 계속 좀 보시는 분들이 뭔가 실패한 선수라고 생각할까봐 굳이 제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30살이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나이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지금 어제부터 좀 여러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된 질문을 지금 거의 받았는데 저는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아쉬움 없다? 네 지금도 아마 답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설렌다라는 말이거든요 요즘 엄청 이제 뭔가 정해진 스케줄이랑 정해진 일정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것 같아서 아마 지금 계속 설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설렌다 그리고 예상치 않게 은퇴 글을 올린 게 또 주목을 받으면서 또 설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좀 앞선 생각이지만 유퀴즈 한번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한번 들어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제 방송 나가면 유튜브도 올라가고 이제 네이버도 주요 포털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텍스트로 한번 유퀴즈 감히 예상해봅니다 원하시죠? 섭외 오면 응하실 거죠? 유퀴즈? 아 무조건 응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설레발을 좀 해봤네요 네 그리고 아쉬움보다는 설렌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축구 인생 18년을 조금 이른 나이에 마감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좀 어떤 선수로 기억되면 좋겠다 어떻게 말하세요? 이것도 경기에 많이 못 나와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맡은 바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기억이 되면 그래도 가장 뿌듯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유소년 선수가 K리그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이 한 0.8%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지금 임미혁 선수는 정말 그런 좁은 바늘구멍을 뚫었는데 K리그를 꿈꾸는 지금 청소년 유망주들에게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생각보다 더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1등과 꼴찌가 매겨지는 순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더 냉정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냉정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너무 또 순위나 이런 남들과의 비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 해야 되지만 1등 할 때 패배자들에 대한 격려와 이런 마음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뭐 프로 어렵고 냉혹하다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더 냉혹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마음까지도 같이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독서도 좋겠네요 저는 독서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각자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오래 해오신 탓인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잘 쓰셔도 이 글로 또 한번 주목을 받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쓰신 글 중에 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면서 새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우리 임미혁 선수 고대 나왔는데 연대를 또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말장난이었는데 괜찮았나요? 네 좋았습니다 이 연대를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살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한데 그 연대는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한 번씩 뒤돌아보지 않는 세상이라면 저는 1등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놀고 잘 놀고 잘 일하고 사랑하지만 마지막에 연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미혁 선수 이 은퇴 글 올릴 때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혹시 접속하신 분들을 위해서 임미혁 선수 은퇴 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 글 솔직히 말해서 네 본인이 100% 다 쓴 거 맞습니까? 네 제가 100% 다 썼습니다 근데 몇 번 탈고 탈고를 몇 번 하셨습니까? 여러 번 막 고치신 거 아니에요? 네 탈고는 근데 저 은퇴를 계획적으로 조금 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했지 일필 희지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좀 걱정인 게 혹시나 인들과 카톡이는 거 할 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틀릴까 봐 괜히 지금 그런 걱정이 있긴 한데 절대 일필 희지한 건 아닙니다 딱 컴퓨터 켜고 다다닥 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머릿속에서 생각을 많이 해오신 상황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역시 생각 오랜 깊은 생각이 또 좋은 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임미혁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큰 계획보다는 제가 아직 대학교 학업을 마치지 못해서 1년 동안 남은 학업을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보다는 뭔가 지금 우리 축구계에서 잘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제도나 법을 조금 고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축구 인생 어려웠던 거 부딪혔던 것처럼 그 일도 한번 부딪혀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축구 행정가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네 지금은 대강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임미혁 선수 축구 관련 소식을 통해서 좋은 소식으로 많이 만나 뵙길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어? 임미혁 선수네 하면서 반갑게 또 그런 앞으로의 소식을 접하실 것 같습니다 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면서 새 인생을 살아가겠다 저희 보는 사람에게도 많은 울림을 준 은퇴의 글을 올린 임미혁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